세계실에 뿅 하고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오늘의 첫 인터뷰는 두근두근 떨리는 데뷔 무대를 앞둔 분들입니다. 바로바로 엔하이픈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클랙!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반갑습니다, 엔하이픈. 데뷔한 지 이제 막 5일 차라고 들었어요. 첫 생방송 인터뷰라 굉장히 떨릴 텐데 심호흡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귀여워요. 좋습니다. 긴장이 좀 풀렸나요? 네. 그렇다면 데뷔 소감과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뮤직뱅크로 엔진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엔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이런 기회 그리고 데뷔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하는 엔하이픈이 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응원할게요. 이번엔 팀명 엔하이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팀명 엔하이픈은 붙임기호 하이픈이 뜻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7명의 소년들이 연결하고 발견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음악을 통해서 사랑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잃겠다는 그런 포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와, 아주 잘 외웠어요. 데뷔곡, 기분 테이크는 엄청 멋있는 곡이라고 들었는데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분 테이크는 닥하면서도 파워풀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팝, 팝 힙합 장르의 노래이고요. 저희가 데뷔를 이루게 된 것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쟁취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단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엔하이픈 기분 테이크는 안무 중에 세계를 향해서 당찬 포부를 알리는 화살 시위를 당기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요. 우리 멤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세븐, 에잇, 볼, I'm gonna go to you. 혹시 MC 선배님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세븐, 에잇, 볼, I'm gonna go to you. 네, 좋습니다. 첫 생방송 인터뷰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나 오늘 이 말은 여기서 꼭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요. 네, 그러면 제이크 씨부터 한마디씩 할게요. 일단 제가 TV로만 보던 뮤직뱅크에 저희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엔진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렇다면 엔하이픈의 떨리는 데뷔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두근두근 떨리는 엔하이픈의 데뷔 무대, 기분테이큰 무대는 잠시 후에 곧 만나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Л четыней 되실까요? 진짜 완성 agree! 됐습니다. 준비하십니까 Xiaoolòoolia. famille가願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